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공사할 때부터 이 동네 살면서 되게 주의 깊게 봤었고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영광... 영광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틈이 나는 대로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하룸파루키 때문에 정말 자주 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지하에 극장 있잖아요 몰랐는데 이번에 자주 오게 되면서 그 앞을 극장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앞에 완전 그 직사광선이 쫙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자주 앉아 있었어요 네... 거기 좀 따질 건데요 여기지 마시고